자, 그럼 우리 지금부터 앞에서 배웠던 모듈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함수를 모듈로 분리해서 재활용하는, 또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view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view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getList 함수를 넣을 겁니다 그럼 이제 view 안에 그 view와 관련된 어떤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것과 관련된 코드들을 몰아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view 모듈을 import해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getList 앞에다가 view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제 코드가 더 줄어들었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?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요 왜 에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? 여기 보니까 view.py의 line2에서 os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안에 os라고 하는 모듈을 쓰고 있는데 얘가 여기에서 import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리로드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index.py를 했으니까 나머지 create나 update 쪽도 수정을 해야겠죠 create 부분은 역시나 없애버리고요 view로 바꿨고 그리고 여기도 view.getList create 클릭했을 때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update.py도 역시나 view를 로드하고요 getList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도 view.getList로 변경했습니다 클릭했을 때, 업데이트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예요? 일단은 보기에도 훨씬 더 좋아졌죠 여기 있는 getList가 view라는 모듈에 소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복이 제거되면서 우리는 view.py에 있는 getList라는 함수를 수정하는 걸 통해서 저 모듈, 그리고 저 모듈에 getList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동시에 업데이트를 수정을 가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효과들이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그 기능, 또 어떤 느낌 이런 건 많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중복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? 그리고 중복을 제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발적인 효과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나요? 그래서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듈을 활용해서 보다 이해하기 쉽고 또 적은 코드로 그리고 더 쉽게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리팩토링 하는데 성공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